자, 2020년 제4회 기출문제 복원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정식 기출문제는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시생의 경험과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해서 당시 문제들을 복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다음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 중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패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생성과 구조, 그 다음에 행위 패턴이 있습니다. 행위, 영어로는 behavior라는 얘기죠. 어쨌든 하고 생성 패턴은 어쩌고 저쩌고 구조 패턴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 행위 패턴은 구체적인 알고리즘, 상호작용, 어떠한 행위에 대한 관련된 패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가볍게 넘어갈게요. 다음은 클래스와 같은 여러 모델 요소들을 그룹화하여 클래스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클래스와 같은 여러 모델 요소들을 그룹화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표현하는 수단으로 서로 다른 패키지들 사이의 의존관계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답이 이미 나왔죠. 클래스 간의 관계가 아니라 패키지들 간의 관계라고 써 있고 여기 참고 이미지도 패키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는 패키지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고 답을 쓰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로 테스트 오라클의 유형 중에 특정한 몇몇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 값들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공하는 오라클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몇 개의 샘플만 체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샘플링 오라클이에요. 샘플링 여기에다가 나머지를 추정한다 그러면 휴리스틱 추정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샘플만 하기 때문에 샘플링 오라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4번입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를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서 구현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 유형 중에 유형 중에 입력 조건에 유효한 값과 무효한 값을 그러니까 옳지 않은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균등하게 테스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동등 또는 동치 동등이란 말도 많이 써요. 어쨌든 분할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할이에요. 분할 분할검사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에 유효한 값 10개면 무효한 값도 10개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뜻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테이블에서 아래 결과와 같이 학과별 큐플수를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소스 테이블이 없어요. 학생 테이블이 나와있고 결과가 나와있어야지 문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단서는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한번 틀을 잡아볼게요.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출력하는 거니까 셀렉트는 들어갈 거고요. 천천히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적어주게 되겠죠. 그리고 from 하고 테이블명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학과 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이라는 것은 그룹을 잡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by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 이게 기본 틀이거든요. 어떤 두 가지 데이터를 출력해주고 속성을 그 다음에 그걸 어떤 테이블에서 갖고 올 건지 그리고 학과 별이라고 했으니까 학과에 해당하는 그룹을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보니까 그룹by 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날 게 학과잖아요. 근데 이 학과 데이터가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거예요. 이게 그룹 잡힌 거잖아요. 전기학과 투폴수, 컴퓨터학과 투폴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필드명이, 속성명이 학과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학과가 맞아요. 그리고 이 학과를 똑같이 여기에도 한 번 더 써줍니다. 그래서 학과별로 그룹을 잡고 그 다음에 학과별로 출력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소스 테이블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의 개수를 세는 거는 카운트 별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운트 별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이 카운트 별이라는 게 여기 이름이 돼버립니다. 학과별 투플수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as문을 이용해야 되죠. 하고서 학과별 어쩌고저고 투플수 이렇게 출력하는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 이름은 여기 써 있잖아요. 학생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학생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에도 그렇고 결과를 참고해서도 나올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못 푼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최대한 단서를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아, 이 문제가 실제로 이제 이미지가 나와 있었는지 아니면 결과만 나와 있었는지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그 기억에 의지해서 해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결과만 나와 있었다고 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복원을 한 거고 실제로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기출이 되어 있었어도 충분히 이거는 잘못된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서. 6번. 스니핑에 대해서 약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니핑. 스니핑의 포인트는 엿본다는 거예요. 엿보기. 이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뭘 엿볼까요? 네트워크를 지나다니는 데이터를 엿보는 건데 이 데이터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패킷이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다.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패킷을 엿보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개인정보를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패킷 또는 엿보기 그 다음 개인정보 이 세 가지 정도는 들어가야 정확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지나다니는 데이터를 패킷을 엿보면서 이제 패스워드 같은 개인정보를 이제 추출하기 위한 이런 행위다. 이렇게 공격 행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정보보완의 목표는 정보보완의 3원칙 CIA라고 하는데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만족시키는 거다. 이 중 가용성에 대해서 약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용성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가능하다에 가고 사용하다의 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한 특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권한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용성입니다. 기밀성이라는 거는 이제 한 번도 이제 뜯어볼 수 없게끔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포장이라고 하면 포장이 안 뜯기는 안 뜯는 보통 우리가 중고 거래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포장을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이거를 이제 누가 열어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특징으로 보는 거고 무결성은 그 데이터 자체가 온전하게 도착했는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포장돼서 오고 정상적인 데이터가 왔는데 실제로 그걸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사용 가능한지 쓸 수 있는 사람도 못 쓰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가용성의 개념입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은 사용 가능해야 한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시어너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를 실행한 출력 결과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P라는 문자 배열에 코리아가 들어 있는 겁니다. 이제 표현을 해보자고 하면 P라고 하고 K 이렇게 표현할게요. O 그다음에 R, E, A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배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치도 굳이 적어보자면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위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이렇게 종류 문자까지 포함을 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도록 하죠. 프린트에 푸문이 약간씩 달라요. S도 있고 C도 있고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s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출력을 하라는 얘기에요. 문장을 출력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P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문자열의 형태로 출력하세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K, O, R, E, A가 됩니다. 그리고 줄 바꾸면 하겠죠. 여기 역슬래시 N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답 적을 때 가로로 쭉 나열해서 적으면 틀립니다. 역슬래시 N이 있기 때문에 세로로 답을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문자열로의 형태로 출력을 하는 건데 P 여기서부터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세 번 건너뛴 위치에서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K가 여긴데 여기서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보이시죠? K이 첫 번째인데 여기서 세 번 건너뛰라는 얘기에요. 플러스 3은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E부터 시작해서 문장 형태로 요거 요걸 만날 때까지 출력하세요 이 때문에 E, A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E, A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요거는 그냥 P랑은 달라요. 자 그냥 P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위치, 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별은 이 위치에 있는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위치 말고 값, 예를 들어서 번지수가 있다고 따로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가 100번지고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104번지, 105번지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P는 100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 P는 100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현재 K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문자 형태로 출력하세요 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정답은 K가 됩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괄호가 되어 있죠.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이 위치 어디였죠? 여기가 P였어요. 그리고 세 번 건너뛰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위치였습니다. 그 위치가 현재 103인데요. 거기를 이제 별이 붙었죠. 별이 붙으면 그 안에 있는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요거, 요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부터 연산합니다. 연산자는 항상 단항 연산자부터 해야 돼요. 지금 괄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 P를 먼저 가요. 별 P라는 거는 P, 100번지 안에 있는 값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K가 맞습니다. 그런데 K에다가 2를 더하고 있어요. 문자에다가 숫자, 정수를 더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2를 더했다는 얘기는 K의 다음, 다음 문자라는 뜻이에요. K, J, K, L, M, N 이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을 더하면 L이 되는 거고요. 이 1을 한 번 더 더하면 M이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자도 숫자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 M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들어있는 거고 그걸 그대로 문자 형태로 출력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M 써주시면 되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생각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다고 하시면 이거는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하면서 빨리 풀려고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문제, 답은 총 5개의 키워드를 이렇게 세로로 적어줘야지 정답 처리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가로로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조금 많이 복잡한 것 같네요. 코드 수행 결과가 출력되게끔 빈칸을 채우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 결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코드는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이 코드 자체를 해석하는 건 조금 어렵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을 좀 해 볼게요. 어쨌든 간에 포문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 이상의 여러 줄을 출력할 때는 포문이 중첩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출력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줄 바꾸는 거 하나 해가지고 두 가지 포문이 반복되는 겁니다. 줄 바꾸는 걸 보니까 이쪽에 있죠. 줄 바꾼, 이렇게 줄 바꾸는 거 줄 바꾼 코드가 지금 바깥쪽 포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쪽 포문에 포함되어 있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줄을 몇 번 바꾸는 거죠. 지금 한 번, 두 번, 총 세 번 바꾸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 여기 보면은 0부터 3 전까지니까 0, 1, 2잖아요. 그래서 총 세 번 줄 바꾸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안쪽 포문은 열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LN 없이 여기 LN이 없죠. LN 없이 쭉 인쇄해서 출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출력을 하고 있죠. 결국에 줄 바꾸면 세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입력하는 건 다섯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배열해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일 때 첫 번째 요소가 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열입니다. 행, 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은 3이고요. 그리고 2는 5가 됩니다. 결국에 3이냐 5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써야 되냐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3행 5열 짜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과 5를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코드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 본 거고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그 개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또 자바 코드네요. 자바 코드의 수행 결과가 처리 결과와 같도록 처리 결과를 보니까 누가 봐도 이진수죠. 이진수와 같도록 빈칸을 채우라고 돼 있습니다. 와일도 써 있고요. 이거는 답이 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설명을 한 번씩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여기 n에 보면 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10을 이진수로 바꾼다.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진수를 바꾸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10을 2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또 2로 나눠요. 그럼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옵니다. 이걸 또 2로 나눠요. 그럼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 2로 나누면은 이제 몫이 0이 되고 나머지가 1 되면서 끝났죠. 그러면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 이게 지금 n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 2입니다. 2로 계속 나누는 건데 실제로 보면 이 n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세요. 실제로 5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나왔습니다. 이 두 연산이 필요해요. 실제로 2로 나눠서 n을 10을 5로 실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 부분. 플러스 쓰면 이거죠. n은 n 나누기 2.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나눠서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0이 5가 되고 5가 2가 되고 실제로 데이터가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죠. 여기서는 어때요. 10을 2로 나눈 값의 나머지를 따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를. 그래서 이 부분. 따로 저장해서 이걸 저장할 거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n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에요. 이건 실제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눠봤을 때 나머지가 뭐겠냐.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게 지금 2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죠. 다양한 요소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n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n이 1 이상인 경우 또는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n이 1 이상인 경우 또는 0보다 큰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0이 되면 끝나는 거니까 또는 이 i. 이 i 값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변수 이 반복률 변수가 0부터 7까지만 움직이고 해야 되거든요. 총 8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i 값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7 이하인 동안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어느 포인트로 종점을 찍을 거냐 라는 거죠. 보통 이제 n으로 하는 게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i로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보면은 네 자리만이 끝났는데 나머지 네 자리를 계속해서 연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연산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0이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n 값이 0이 돼버리면 더 이상 연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보통을 진행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 이상인 경우 아니면 0보다 큰 경우 0이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답을 써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딱 적 뭐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제가 이 i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적는다고 해도 오답 처리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양하게 식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립이 된다고 하면 틀리다고는 하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까지 좀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Java네요. Java 코드의 수행 결과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죠. 이것도 일단 메인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new child 해가지고 이제 하위 객체 그 다음에 상위 참조 변수의 하위 객체를 생성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 업캐스팅이죠. 업캐스팅 진짜 잘 나와요. 업캐스팅 자, 이 상태입니다. 업캐스팅을 한 상태에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 obj 점 컴퓨트 4 라고 되어 있어요. obj 나는 이거 이제 상위 상위 클래스의 개념이죠. 거기서 컴퓨트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래서 얘를 실행하려고 보니까 자식 클래스에서 친절하게 어노테이션도 있죠. 오브라이딩을 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번 행이죠. 10번 행에 이 부분이 똑같아요. 그러면 오브라이딩이 된 겁니다. 오브라이딩을 했으면 업캐스팅을 했더라도 무조건 요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게 수행된다 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수행을 하려고 보니까 제기 함수에요. 제기메소드라고 해야겠죠. 잡아니까 제기메소드입니다. 제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요 4가 요기에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다 쓰면 좀 힘드니까 그냥 C라고만 할게요. 하고 4를 넘겼어요. 자, 요거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이제 이건 아니니까요. 요거는 1일 경우에 끝나는 부분이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이죠. C,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3 더하기 C 이거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3과 C1 오, C를 안 썼네요. 요렇게 돼 있는 건데 C3과 C1에 대한 계산도 할 수 있어야겠죠. 요것도 색을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은 C3을 생각해 볼게요. C3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똑같죠? 일단은 1은 아니니까 1을 먼저 뺍니다. C2가 나와요. 요렇게 그리고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C0이 나옵니다. 3을 빼는 거였잖아요. 요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황색으로 해 볼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요 부분 자, 얘는 지금 현재 C1이잖아요. 1일 경우에는 이 식이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숫자 그대로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요렇게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C0 0도 마찬가지 그 값이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1 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결과값은 0이에요. 이미 계산이 됐죠?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계속 요 C2에 대해서 좀 볼게요. C2도 색깔을 좀 바꿔서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죠. 일단 2는 1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C1이 나와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에 C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렇게 자, 요렇게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 이하인 게 있잖아요. 1 이하인 거는 그 값이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1이 결과가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값의 결과는 뭐냐면 일단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요. 그럼 0이죠. 요거의 결과가 0이에요. 그게 이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 0 더하기 0을 하게 되는 거죠. 0 더하기 0을 한 결과가 C3의 결과입니다. 그럼 얘는 0 더하기 1을 해서 최종적으로 요 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파이썬이네요. 파이썬에 보면은 리스트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0번째 리스트 요소, 여기가 첫번째 리스트 요소, 여기가 두번째 리스트 요소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 내부에서 또 0번째, 첫번째, 두번째, 0번째, 첫번째,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자,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면 조금 편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리스트에 0번째 요소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2차원이니까요. 그러면 대괄호를 해서 1, 2, 3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 콤마도 중요하지만 여기 대괄호가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얘는 내부 요소거든요. 이 두번째 리스트에 첫번째 요소, 7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7은 그냥 순수한 숫자 그대로니까 그냥 7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좀 볼게요. 이 폼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첫번째 폼은 리스트 전체를 이제 요소,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요소를 서브에 집어넣고요. 그 서브에 있는 요소를 또 아이템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요소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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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갖다 쓰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출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가 끝날 때 보통 이게 줄바꿈을 해주는데 그 줄바꿈을 띄어쓰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 출력하고 띄어쓰기 하고 2 출력하고 띄어쓰기 하고 3 출력하고 띄어쓰기 하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리스트 하나가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얘가 줄바꿈을 해주는 거죠. 줄바꿈을 해주고 여기 있는 리스트를 그대로 차례대로 출력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써주고 하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정답은 최종적으로 요렇게 되겠습니다. 들여쓰기 부분도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 레벨도 좀 꼼꼼하게 신경써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3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잘못된 스키마 설계로 인해서 릴레이션에 예기치 못한 현상이 발생하는 걸 이상현상이라고 하는데 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돼있고 세 가지를 쓰라고 돼있습니다. 삽입이상이 있고요. 삽입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삭제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갱신, 업데이트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세 가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상현상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데이터 회복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장애 요인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유지에 제약이 걸렸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이전의 상태로 복원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작업을 회복이라고 하는데 로그를 이용한 회복 기법 중에, 기록을 이용한 회복 기법 중에는 트랜잭션의 결과를 즉시 반영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로그에 있는 갱신 이전의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는 기법 근데 복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즉시가 중요한 거죠. 이거를 즉시 갱신이라고 해요. 즉시 갱신 로그를 이용해서 즉시 회복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5번 이거 정말 자주 나오죠? 프로세스 상태의 전이도에서 빈칸에 알맞은 프로세스 상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프로세스가 생성되서 승인이 되면 준비 상태가 됩니다. 레디라고 하죠. 생성이 되고 너 이제 사용해도 돼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입구입니다. 입구를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입구 딱 들어가면 이제 대기를 해야 되죠. 은행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번호표를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창구에 배치를 하는 거죠. 이걸 디스패치라고 하고요. 창구에 배치되면 이제 업무를 보겠죠. 이게 실행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run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입출력을 입력받아야 되는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잠깐 대기석으로 돌려놓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력 다 되면 부르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행을 하다가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면 그 자료를 구하러 갑니다. 그거를 대기라고 해요. wait 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입력 데이터 자료를 다 구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기다려야 됩니다. 번호표 뽑고 그래서 다시 준비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 과정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상태가 전이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준비 실행 대기 이거를 반복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6번 이거는 설명이 좀 길지만 첫 번째 것만 읽어도 딱 답이 나오기는 해야 돼요. 전 세계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에 부여되는 유일한 식별 주소다. 이건 이제 IP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속도가 빠르고 패키스를 구분할 수 있어서 품질보증이 용이하다. 품질보증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소 확장성 그 다음에 향상된 향상되며 이전 것보다 뭔가 향상됐다는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보완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 뭔가 좋아졌죠. 전부그램 옵션 설정을 통해서 패킷 크기 제한을 없앨 수 있다. 제한이 있던 게 있었나 보죠. 제한이 있었던 게 IP 버전4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IP 버전6죠. IPv6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설명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넘어가서 이번에는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운영체제를 쓰시오. 시언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식성이 우수하다. 여기서 벌써 이제 판단이 돼요. 유닉스입니다. 유닉스 보통 우리가 유닉스에 대한 특징을 배울 때 시언어 기반이다. 이 말이 반드시 나오죠. 이것까지만 봐도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 이게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죠. 여러분들 신기술 용어라고 하는 그 부분 운이 좋게 본인이 외웠던 게 나오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요. 가볍게 보고 넘기세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분산 컴퓨팅 플랫폼으로 이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생성하고 뭐 자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연관성 있는 것들끼리 이제 구성하는 묶는 작업을 맵을 수행한 뒤에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요런 작업 추출하는 거 간소화 시키는 작업 요거에 두 개 더해서 맵 리듀스라고 하는데 요 기술을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 라는 건데 일단은 하두비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하두비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뭐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요런 것들은 가볍게 넘길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까지 정답을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더 많은 너무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또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온라인 금융 거래 정보를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디지털 장비에 분산 저장한다 라고 써있고 일단 힌트 비트코인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여기서 바로 답 나오죠 그 다음에 주식 뭐 다양한 금융 거래 사용 가능하고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주목은 이미 받았는데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항상 최신 트렌드를 기준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기 때문에 요게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분산 저장 이제 비트코인만 딱 봐도 답이 나오죠 써 볼까요 블록체인이에요 블록 체인 요정도는 알고 있는게 좋겠죠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영문으로 써라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주소 변환기다 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공인 IP 주소를 저작할 수 있고 공격자로부터 사설망을 보호할 수 있다 요 특징이 NAT입니다 영문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뭐 영문 약어로만 쓰세요 이렇게 없으니까 NAT라고 해도 되고 이거를 풀네임으로 쓰셔도 돼요 요게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주소변환기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양 약어로만 써도 충분합니다 요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 회차는 코드가 조금 어려웠죠 요정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